일심동체 텔레파시, 퍼세이던 어둠의 창, 한마음으로 호도를 태어라. 마음에 맞지 않으면 화도에 흘려버리는 초대야국 댄워. 과연 이들의 운명은 개봉박두. 저희 하와이 센터 특집, 드디어 이번 순서. 저희들의 팀업 강화를 위한 일심동체 텔레파시. 틀지 마, 틀지 마. 일심동체 텔레파시, 날이 가면 갈수록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재미있다, 괜찮다, 가능성이 보인다 얘기를 해주시는 바로 그 코너입니다. 오늘은 이 댄목 위에서 정말 저희들 팀업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한 단어에 저희들이 똑같은 동작을 좀 이제 취할 때가 됐어요. 자, 저희 무한도전의 연인 우리 마봉춘현. 높임만 봐도 할 수 있잖아, 높임만 스쳐도 안 될 수가 있어. 쿵푸. 쿵푸. 쿵푸, 쿵푸, 쿵푸. 3, 2, 1. 쿵푸, 쿵푸... 쿵푸.. 쿵푸. 쿵푸. 와우! 와우! 아우! 와우! 와우! 잠깐만! 잠깐만, 아니, 아니 구우면 이거죠, 이거. 이거죠, 이거. 이거죠, 이거, 이거. 올라가, 올라가. 올라오세요, 올라가. 뚱뚱뚱. 나 좀 올려줘 봐. 나 올려줘 봐. 얘 앞으로 기울인 거 봐. 야, 중심 잡으려면 나랑 중심 잡으려면. 안 올려줘, 안 올려줘 봐. 1, 2, 1. 고혈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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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아, 아파, 아파. 아파, 아파, 아파. 아, 아파, 아파. 아, 아파, 아파. 아, 여기 손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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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아, 아파.